남양주시 주광덕 시장령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반상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정말 기쁜 날입니다. 온 세상에 비치시고 인류의 큰 스승님이신 부처님 오신 날을 74만 남양주 시민 모두의 함성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성대한 봉축 법요식을 아주 멋지게 만들어주신 우리 봉선사 초교육 주지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함께 해주신 김남명 교구본사 우리 신도회장님 또 이도피안 봉선사 신도회장님을 비롯한 많은 불자님들께서 이 성대한 부처님 오신 날 이 축제 중에 축제의 잔치를 잘 만들어주시고 정성으로 만들어주신 점에 대해서 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의 남양주의 큰 자랑이고 큰 어른 스님이신 우리 오른 조실 큰 스님을 비롯한 봉선사와 말사의 많은 큰 어른 스님들께서 함께 해주시고 늘 남양주 시민들에게 지혜와 자비를 가르쳐주시는 그 스승님으로서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민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부처님께서는 우리 어리석음을 깨우쳐주고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면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이웃사람들에게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통해서 세상에 빛과 평화를 주신 분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갈등과 욕심이 난무해서 서로가 불편한 이 세상에 오늘 부처님의 큰 가르침과 부처님의 지혜가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속에 큰 울림으로 자리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불자님과 찾아주신 시민분들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 우리 남양주시 대한민국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 사랑합니다. 남양주 시장님의 축사였습니다.